소주 돼지밥 먹고 싶어서 친구에게 사달라고 했는데 백상아리바 사다주네요 유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뭐야 이거 잘못 들었나?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너무 좁아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이스크림은 두 번 더 가죽 저에게 이럴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가죽 전에 적어주세요 다시 한 번 가죽 아 바로 필수이시죠 아 바로 필수이시죠 3등밖에 못해서 삼덜렁 유튜브 맨날 잘 보고 있습니다 충성충성 1등밖에 못해서 삼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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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밖에 못해서 End 와 나 군대로 채워야 돼 전부 다? 싫어?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학교장이야 아니 여기 뭐야 왜 이렇게 궁핍해 다들 별로 안싸웠잖아 싫어요? 뭐야 이게 들어왔어? 로노탑인거 같은데요 쏘는거? 돼지컬 감탄 아 아닙니다 우리 쏘고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너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이 새끼 이 새끼 묵직하게 오셨어요? 이 새끼 묵직하게 오셨어요? 이 새끼 묵직하게 오셨어요? 이 새끼 봐라 저기네 학교 이사장님 아들 잡으셨나보네 어흑 뭐요? 아니 뭐야 이씨 오 오케 역시 자본감각 대단하군요 최초 3키리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자나태 되뇌뇌뇌뇌뇌뇌하네 배고프다고 하시기에 배달 보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시기에 배달 보냈습니다 살려야지 아 왜이렇게 잘 쏴 미쳤나? 초구니가 없네 아빠 낙해졌네 더 내려와 저 알고있는데? 아니지? 옥상거는거지? 뭐지? 오오 오 어디서 온다 2 으 으 으 으 으 으 오이씨 뭐야뭐야 뭐야 뭐에요? 뭐야 림보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랑 치킨 많이 이르셨나요? 랩 셰 Fuel 미션 I Unternehmen W 나 가자 학교 좀 와 뭐 뭔데? 왜 웃어왔는데? 너한테 왜 그러는데? 왜 가만히 있었다 아이가? 왜 너한테 일하노? 내가 뭐 잘못했나? 너한테 왜 이러는데 인마들? 뭐 같아서 한번 더 보냈는데 부족하시면 더 보낼게요 학교장 대장님 존경합니다 멋있어요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?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?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? chicos 아 많았구나 빨리 닦을 냈는데 다 있었구나 아 뒤에서 올까 봐 와 아니 뒤에서 올까봐 내가 닦아버리려는데 어떻게 해야지 얘들은 아 바로 아 오토바이 두명이었구나 우와 진짜 어이가 없네 시체 날아온거 리플 보자구요 그거 버그 아니야 볼까 와 얘도 쩔었네 상대방 입장에선 볼까 엄청 재수없네 야 이거 말고 저거부터 보자 여기서 뭐지 진짜 날아온거 진짜 리플에서는 안나오는데요 뭐야 버그인거 같은데 그냥 방금 림보님 묻혀서 한 번 더 보내볼게요 오랜만에 출첵입니다 치킨 많이 드셨나요 아니요 오늘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아 우리 군대림보님 감사합니다 은재님 만원 더 구독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 못했네요 improvis abando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